Q. 휴대전화와 쓰레기 없이 살고 있는 여섯 멤버들 어디야? 여기다 담아주세요 490원 할인했어 쓰레기가 지금 내 몸에서 계속 돌고 있어 고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성 위협이래요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 지금 무료해 이거 봐 이거 봐 다 쓰레기 다른 사람들은 똑똑한데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머리도 안 돌아가지고 체험이 계속되면서 멤버들은 어느새 쓰레기 줄이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처음이야 이렇게 다 먹었잖아 다 먹겠습니다 과연 오늘 숙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체험 3일차 저녁 숙소 밖이 시끌시끌한데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가자 무슨 나머지 우리 집인데 근데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 이상해 이상해 영원아 먼저 안 들어갈래 일단 이런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돌아가 우리 돌아가 부끄럽네 아이고 아이고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는 쟤 재치있네 이경실처럼 크겠어 말해서 다시 들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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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하얀 이거 뭐야 남의 집에서 뭐하냐 왜왜왜 야 뭔 소리야 우리가 임대한 지가 몇일이 지났는데 뭐 이게 뭐야 이거 하지 wife 뭐야 형 우리 사진도 나땠어 우리사진도 사람 한 공간이래 진짜 아니 다 됐어 방에서 향기나 방에서 향기나 방에서 부은 냄새 나네 우리는 우리는 꼬린내가 언제까지 향기나 아니 오빠 이렇게 해온 이유가 뭔데 설정 설정? 아 이거 무슨 설정이냐고 그냥 뭐 한 번 전단지 아 근데 솔직히 불안해서 불안해서 연사들로 바뀔까봐 불안해서 뭐하고 온 거야 아 근데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구나 아 근데 케잌 케잌 하자 아 몰라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방송 축하합니다 방송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일 하나 둘 하나 둘 뭐야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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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야 이거 의미가 있어? 저 두 개? 남자 편 여자 편 아 약간 남성 우일 소리 아닙니까? 여성 기아입니까?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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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숙사는 우리 숙소는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덥거리면 탈락 아 그래? 말할 기회 없어 나온다라 노온다라 해서 원래 탈락 원래 탈락 원래 원래 그러는데 원래 탈락 뭐래요? 원래요 탈락 오늘 안맞은 못하겠는데 어렵네요 다 모두모두 집중의 박수로 너무 다중심당한다 수업만 침했어 맞아 맞아 하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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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없는 캐릭터 있잖아 저 댄스 하세요 거북이 춤 해 고국이 춤 해 하이파이 하이파이 이 PRO сторону 우리가 형볼 때 약간 이래 하이팬 왜 왔어? 어 그니까 동료 해주러 왔어 근데 왜 hotsaw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니 Some focus 왜 왜 근데 힘들게 어떻게 했어? 어?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4박 5일 6일차 때 멘붕 오는데 거의 근데 우리는 멘붕을 만한게 2개 하잖아 우리는 지금 촬영하면서 다 앞에 걸 연장하고 있어 전기 대송 안하더만요 아니니까